농업협동조합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활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 협동조합 약칭으로 농협이라고 한다. 농업인의 모여 협동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만든 농업생산자 단체로 농업 및 생활자재 구입, 생산농산물 판매, 필요자금 조달 등 가입조합원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최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8.15 광복 직후 전형적 농업국이었던 한국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은 농지개혁과 함께 국민의 큰 관심사였다. 오랜 논란 끝에 정부는 1958년 농업은행과 구농협을 설립하였으나 활동이 미진하였다. 이 상황에서 5.16 군사정변 직후 국가재관 최고회의는 1961년 6월 15일 농업은행과 구농협을 통합하여 같은 해 8월 15일 도지부 8개, 시군조합 140개, 특수조합 257개로 현재 농협을 발족시켰다. 농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뿐만 아니라 공제사업, 지도사업 등을 겸영하는 종합농협의 형태를 취한다. 설립 당시 농협은 이동조합, 시 및 군조합, 중앙회로 조직되었다. 당시 이동조합은 농촌지역의 자원이 부족한데다가 조합당 조합원수가 100명 정도로 영세하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따라서 1970년대에는 대단히 합병운동을 벌여 21,000여 개의 이동조합을 1,500여 개의 읍면 농협으로 통합하였다. 1972년 12월에는 국제협동조합연명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1977년 3월 농가소득을 위해 새마을소득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1980년대에는 시군조합을 중앙회에 흡수시키고, 전문농협을 중앙회의 회원으로 하는 2단계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1985년 5월 새마을협동조합대상을 처음으로 시상하였다. 1988년에는 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다. 1994년에는 중앙회의사회의 2월 3일 이상을 회원조합장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였다.